안녕하세요. 저는 인하대학교 디자인 융합학과에 합격한 최서연입니다. 그냥 믿겨지지가 않아서 계속 사이트 들어가서 합격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고 오늘 오면서도 계속 합격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고 그러면서 왔어요. 그냥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. 두 달 반대에는 그냥 집가서도 울고 학원 오면서도 울고 집 가면서도 울고 계속 울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. 수능 끝나고 기운 생겨서 입원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. 거의 1년 만에 기딜을 다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거의 일주일이나 다른 사람들과 또 늦춰지게 되니까 그게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막 울고 그랬는데 그래도 입원해서 와준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원준쌤 장점은 너무 다그치지만 않으시고 약간 좀 다정하게 보듬어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막 너무 풀어지지 않게 가끔씩 화내야 하실 때는 또 막 큰 소리 내면서 화도 내시고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학원 끝나고 밤에 선생님이 항상 카톡으로 가끔씩 수업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실기대회 수상작이나 그리고 항상 원준쌤이 말하시는 그런 원리들 그런 거 설명해 주시면서 해가지고 그날 수업 복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면허 따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저는 학교가 보니까 면허 따서 통학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. 저는 혼자 카페 가서 카페에서 나오는 그 노래 들으면서 책 읽거나 아니면 드로잉북에다가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요. 혼자서. 저는 구독을 해놔서 올라올 때마다 다 보긴 하는데 그때 특강할 때는 원준쌤 수업 중에서 무조건데 그거 보면서 혼자서 집 가면서 아니면 아침에 학원 가면서 그런 식으로 좀 복습했었어요. 일단 청희쌤, 원준쌤 그리고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찬솔쌤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돈 많이 써준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남자친구도 항상 옆에서 응원해줘서 완전 너무 고맙습니다. 그렇지 화이팅!